하... 토비폭스 이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선물공룡 디보잖아! 네 안녕하세요 쿠션입니다. 보통 이런 리뷰 형식의 영상을 잘 만들을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게임이 워낙에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하시지 않는다면 직접 플레이해보시고 이걸 다시 시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언어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영상에 아예 못올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이죠. 다 됐죠?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종모양 아이콘을 누르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임은 델타룬 또는 언더테일 2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월 30일에 언더테일 공식 트위터에서 조금 이상한 트위터가 올라왔었죠? 그러다 24시간 이후에 Show yourself! 델타룬! 주운을 외친 후에 델타룬이 공개가 되었죠. 이 게임은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갑뚝치를 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식 답변을 이하면 프리콜도 후속작도 아닌 것으로 일단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군요. 이제 스토리의 첫 부분을 간략하게 아마도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는 일단 당신의 캐릭터인 크리스가 침대에서 일어나고 토리엘이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자신의 반에 들어가서 지금은 선생님은 알피스 선생님과 만나게 되죠. 조별 활동을 위한 조를 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캐릭터가 박력있게 들어와 분위기를 갑분사시켜버리죠. 그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수지입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반항하는 이미지여서 알피스도 굉장히 다루기 힘들어하는 애였죠. 마침 그때 분필도 다 떨어져서 수지에게 가져오라고 하고 주인공인 크리스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사라졌던 분필은 전부 다 수지가 먹은 거였고 크리스는 운이 안 좋게 해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는 위협을 받고 얼굴이 뜯길 위험에 처했으나 그냥 재미없어서 놔버리고 분필이 있는 창고로 다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창고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고 그 창고 안에 들어가게 된 두 캐릭터들은 어느 이상한 세계에 빠지게 되죠. 이때부터 델테론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누시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보죠. 첫 번째로 눈에 띄었던 건 그래픽이었습니다. 전작보다 도트의 디테일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이번 게임은 해상도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굳이 전체 화면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눈이 아프지 않고 즐길 수가 있었죠. 또한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도 탐막 구간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필드에서 탐막 액션처럼 디자인된 것은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부분에 탐막 구간 레벨 디자인이 조금 자기적인 게 티가 났긴 했지만 뭐 그렇다 해서 탐막 구간들에 다 나빴던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BGM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BGM은 그냥 각각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언더테일에 꽂힌 전투 시스템은 전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좀 더 고전적 RPG처럼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탐막 형식 회피는 그대로 의자였고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동료들로 인해 연계계가 가능하게 되어 좀 더 전투를 맛깔나게 해주죠. 공격 방식은 전작과 같지만 마법과 방어라는 새 동작이 생겼습니다.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옆에 이 TP 게이지를 소모해야 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듯 말 듯 하거나 또는 방어를 통해서 TP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이 게임을 직접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게다가 무료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조금 플레이 시간이 짧은 게임이어도 비밀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든 보스 또는 여러가지 이스택을 하든지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간값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유튜브로 볼 거긴 한데 크흠흠 아무튼 지금까지 델타론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